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자사주 추가 매입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어서 월요일 장종에 내보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로 해서 좀 약대로 시작을 했는데 프랑스 대통령의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의 회담을 제의를 해서 오후에는 조금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뉴스도 있었고 장중, 장후반의 흐름도 좋았고 해서 오늘 셀트리온이 4천원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왼쪽은 지금 셀트리온 자사주 800억원 추가 매입 기록 결정,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뉴스고요. 5월 21일까지 장례 거래 예정이고 17일에도 자사주 79,063주 취득, 지난 17일 금요일을, 지난 17일 목요일을 말하는 거죠. 오른쪽은 지금 공시된 사항을 가져왔는데요. 한 800억 정도고 50만 7,937주 취득 예상 기간입니다. 기간은 종료일이 5월 21일인데 시작일이 내일부터거든요. 내일부터인데 5월 21일, 지난번에 자사주 매입도 일찍 끝났으니까 이것도 빠르면 3월 말 정도에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투자중개업자는 베넨치투자증권. 하나하네요. 이번에는. 그리고 1일 매수 주문 한도는 14만 3,515주. 그래서 이게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시장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셀트리온 홈페이지에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장중 공시로 나타냈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땠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죠? 4,000원 정도면. 이따 정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9시에 봬요. 감사합니다.